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와 깡뼈다 타임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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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치. woo vlogs caf 시청자 festival 네, 핸드폰이 중요하니까 있나봐요. 네, 재미있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배너먼 들어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희도 3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면서 체력 대축을 하면서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너브젤리트입니다. 매주 신촌이나 홍대에서 네, 이렇게 공연을 케이퍼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다가 킹받거나 재밌거나 하시면 그냥 가까이 와서 그냥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멤버 2명이 오늘 빠진 관계로 저희가 이제 3명이서 지금 오늘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 일단 오늘은 단체보다는 약간 가위바위보로 솔로곡 먼저 정하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원래 솔로곡 정할 때 가위바위보를 정하기 때문에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서.. 아이.. 팬이 되그 아니고 자,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다 전화드렸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떤거 하실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네, 우리 지욱씨.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stingtur ej 3. Vision vids plus. 자, A Tunec전! 와~! 와~! 시청해주셔서 조심해! 괜찮아요? 난 심심해 지내서? 둘 중 하나는 다 괜찮죠? 이 노래 뭔지 알아요? 이따가 에이티즈를 보여 드릴게요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거라고 어쨌든 에이티즈를 원하셨으니까 저희가 스프레이 퀴즈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너 오늘 두 번 불릴 거야? 내가 두 번 불릴 거야 지극히 찬욱이 형 취향으로 그리고 자주 보시는 분들 조금 이따가 여기로 이쁘게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여기 스프레이 오지 않는데 여기 많잖아 알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могли 한번 예습 복습 실습 해볼게요 예습으로 소리 질러 하면 같이 Thoseキ silently 제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 살짝 쓴다고 해가지고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혹시 계좌 막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 한번 소리 질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외국분들이어서 몰랐다면 네 샤우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렛츠고 자 가자